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가장 귀중한 파트를 외부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 자체의 AI 반도체 개발 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AI를 구동시키는데 충분한 AI 칩을 보유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AI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거대 기업들은 어떻든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물량이 엔비디아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훨씬 자사만의 특화된 그런 기능을 탑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면 페이스북의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엔비디아로부터의 AI 반도체도 공급받음에 동시에 자체 역량을 이용해 가지고 자사용 특화된 그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사용 반도체를 스스로 개발하게 되면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는 고객들에게 보안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게 한 동의는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구글은 TPU,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터 브레인웨이버, 아마존은 AWS 인프레티아, 페이스북은 세레브라스 이런 걸 생산했는데 조금 더 저거 궁금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자체 여러분들 AI 칩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어제는 한국의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비상장에서는 샤피온인가는 그런 회사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AI 칩을 만들 수 있으면 빅테크도 AI 칩을 만드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용 칩 마이크로소프트는 GPU 마이아 100, CPU 코발트 100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AI 칩을 구성하고 있는 CPU, GPU 이런 것을 다 자체 생산하는 겁니다. 오픈 AI는 삼성전자, TSMC, 대만 반도체, 인텔 등과 AI 칩 네트워크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구글은 최신 AI 칩인 TPUVOP를 개발해 가지고 그들의 검색 엔진, AI 검색 엔진은 제미나에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1위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 웹서비스는 자체 AI 반도체인 그래비톤4와 트레니움2를 공개했고 메타는 아르테미스라는 칩을 공개했고 충분하게 여러분들 역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정도의 그런 노하우는 축적이 안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노하우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다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한국의 전자신문이 참 잘 다뤘네요. 전자신문이 지난 2월 달에 글로벌 빅테크 자체 AI 반도체 개발, 경쟁 치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엔비디아는 AI 개발에 필요한 클래픽 저리장치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메타는 자체 개발한 AI 칩을 통해 올해 데이터센터에 탑재할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올 자체에 설계한 칩 메티아를 처음 공개했고 내부적으로 아르테미스라 불리는 새로운 칩은 메타가 자체 개발한 2세대 칩이고 메타는 자체 개발한 칩을 기존 GPU와 함께 투입할 계획이다. 자사들이 다 개발 경쟁이 뛰어들겠죠. 전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도체 칩 회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작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대만 반도체에 위탁을 하겠죠.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GPU 마이아 100과 컴퓨팅 작업용 중앙처리 장치인 CPU의 코발트 100을 공개했고 두 칩은 모두 TSMC 대만 반도체에 위탁 생산하는 거죠. 구글은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AI 칩을 출시했고 2017년에 텐서 처리 장치 TPU를 내놓고 AI 챗봇 바드 개발에 수만 개 TPU를 사용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최신 칩을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 제미나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조진내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단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상장지수펀드를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SOXX하고 SMH하고 다 뜻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가 절대 현재에 머물러서 안 되고 나라 일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항상 눈을 앞을 향해서 보고 새로운 기회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래야 좀 젊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되는데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AI 반도체 칩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CPU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TPU 구글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졌던 텐서 프로세싱 유닛 AI 전용 반도체고 그 다음에 NPU 가장 보편적인 AI에 특화된 인경 신경 처리망에 특화된 반도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